이달 말까지 공모신청이 마감되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사업에 강원 9개 시군이 참여합니다. 강원도교육청은 횡성, 영월, 평창 등 9개 시군 담당자를 초청해 각 지자체별 교육특구 세부계획을 듣고 교육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. 이들 9개 시군은 다음주 옛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에 교육부 공모에 신청합니다. 교육부는 최대 100억 원 지원해서 최소액인 30억 원으로 지원폭을 낮추고 다음달까지 되도록 많은 지역을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.